자 이번에는요 우리 호불사 주지 스님이시자 사단범 안성맞춤 예술인협회의 대표님이십니다 자 우리 대표님 용하대표님 모시고 우리 오늘 산사음악회 시작한 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박수 좀 한번 주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꽉 찼을텐데 그죠 저는 걱정했거든요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의자를 한 300개 정도를 임대를 해오나 걱정은 마치 비가 오더라고 자 우리 신도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신도분들 가족과 또 우리 호불사의 어떤 불사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매년 산신제를 이제 올을 기반으로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산신제인데 이 약정 산신제지라고 다들 좋은 일들 많이 계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아마 한 2년 후에는 법당도 좀 마무리가 돼서 좀 더 좋은 보기 좋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뵐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사단법인 안성맞춤 예수님협회 해온 분들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노래 좀 많이 들려드리고 기분전환 좀 하시라고 다들 자기 곡들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들인데 안성교도 꽤 오시는데 이렇게 안성분들 거의 안 계시죠? 나름대로 열심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분들이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대부분 부르는 노래들이 아마 좀 생소한 노래들은 본인들 노래일 거예요 저도 역시 오늘 좀 생소한 노래들을 부를게요 제가 음반 6집 중에 24곡 중에 있는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우리 용아 대표님의 본인법입니다 꽃비가 내려요 여러분 박수 축하해 주십시오 가사를 잘 음내해 보시고요 아마 우리 어머니들이 사정님들한테 많이 해주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봄경소리 바람별에 맺혀온 당신 봄경소리 바람별에 맺혀온 당신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당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세상에 당한 사람 그런 당신이 내게 있어 그런 당신이 내게 있어 그런 당신이 내게 있어 오늘도 가슴속에 그런 당신이 내게 있어 그런 당신이 내게 있어 내가 가지고 묵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 또 항상 살아간다라고 표현 많이 해 주시고 내일 내일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풍경 소리 바람결에 내기 온 당신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당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세상에 단 한 사람 그런 당신이 내게 있어 그런 당신이 내게 있어 오늘도 가슴속에 고운 꽃비가 내려요 고운 꽃비가 내게 있어 내게 있어 오늘도 가슴속에 고운 꽃비가 내려요 고운 꽃비가 내려요 고운 꽃비가 내려요